야야 조용해봐 지금 알갱산이랑 물이랑 섞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5호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물과 알갱산 나트륨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알갱산 나트륨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녹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양을 굉장히 조절을 잘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하고 저산칼슘하고 혼합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알갱산 혼합물과 반응을 시킬 겁니다 다 섞인 알갱산 나트륨 수용액을 살짝 나눕니다 그리고 잠깐 섞은 저산칼슘과 석군덩에다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이 좀 많이 물지요 자 반응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 10분 정도가 흘러지 돼요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줄어들어 주세요 한번 더 주세요 느낌이 어떠신가요? 말하는게 말랑말랑한가요? 딱딱하라고요? 니 안 만졌잖아요 여기로 와봐요 플래쉬로 해야 하지마요 마져봐봐요 뭐예요? 뭐예요? 여태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작게 만들었는데 이거 좀 더 이쁘게 나왔죠? 오! 느낌이 어떤가요? 이거 제가 다질래요 가져봐봐요 먹진 마요 맛이 매우 안좋아요 사이다로 만들었어요? 아니요 불로 만든 것 같다 느낌이 어때요? 느낌 제가 만들었어요 예요 불로 만들었어요 어 안 녹아서요 세이특니다가 느낌이 어때요? 아 박새친구들 맞나시나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거 작은 거? 인어 어 얘는 약간 부랄이 됐는데? 느낌이 어떤가요? 컴퓨터 배경으로 쓰기 힘들어 말을 해줘 컴퓨터 배경으로 쓰기 힘들어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? 감사합니다 안 만진 사람 아 없어? 윤아 안 만지지 않았어? 네 만지지 아 네가 먹었지? 알겠어 어 그러면 어 조금 다른 실험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멈춰보겠습니다 어 터졌어 진짜? 어 차가워 자 보면 차갑나요? 차가워요 차갑죠 그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요 아까 아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 이걸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아니 나 안 나 전방 생긴거 잘 보세요 네 생긴거 잘 보세요 아 아 아 너무 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? 네 그러면은 조회수 백만각인데? 백만각이라고? 일단 얘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요 얘도요 조용히 해보세요 영상 찍고 있어요 만져보실래요?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? 극혐 극혐이요? 누르면 터지나? 누르면 터질걸요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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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님 얼굴 찍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부어버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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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긴건지 보실래요? 이거 뭐라고 뭐 같아요 이거? 족같이 하지 말라고 이쪽으로 물 넣으면 이거 쓰지 않냐? 형준이 쌀까리 아니고 아 이거 노영진 딸까리 아 이거 잡지 마세요 어떻게 만들었냐? 이걸로 잘 만드네 미친새끼세요? 아니 아닙니다 터트려봐도 돼 하나? 터트려봐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의 5호 실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? 응 그 5호를 만들고 난두에 약간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조용히 해주실래요? 자 그러면 이쑤시개로 5호를 뚫어보겠습니다 과연 어? 들어갔어요 빠지진 않습니다 남아는 엠넷이죠 응 관통을 시켜볼게요 아니요? 관통은 됐습니다 그 약간 그 뭐랄까 이지금 탕후루? 이지금 탕후루인가?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아 손에 묻었어 얘를 꼽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약간 새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